응? 소리 채집 여행기 라라 사운드 처음 뵙겠습니다 원슈타입 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방송에서 혼자 오프닝을 맡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화에 저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진짜 맥덤블링 하는 자세로 와야겠다 하고서는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동서 트레인 1구간입니다 빨라라 사운드 깔씨 하시죠 아유 나 이거 훔쳐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야 나한테는 왜 오늘 두 명밖에 없을까 야 오늘의 게스트 야 뭐야 어? 왜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KCM 형님 예 예 아니 뭐예요 지금 잠깐 감독님 이거 어떻게 되고 감독님 얘 먹고살걸 할텐데 시즌의 마무리를 또 원슈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일단.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오랜만에 됐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제가 형을 짐 덜어드리려고 온 거예요. 괜찮다니까 나 지금 딱 좋았는데 왜 네가 왜 덜어주니.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 MC는 이 정도 해야 된다를 알려줄게. 이 동서 트레일에 대해서 아나? 모르지 모르지 모르지. 잘 몰라요. 충남 태안부터 저희 경북 울진까지 다 대한민국을 횡단할 수 있는 길. 봤지?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에 뭐가 있어? 캐나다. 코스트코가 있나? 무슨 말이야. 미안해. 일단 캐나다에 또 그런 길이 있어. 뭐죠? 웨스트코스트 트레일. 통과. 내가 우리 제작진 테스트 해본 거야. 웨스트코스트 트레일이 있고. 저기 또 스웨덴에는 산티하고 통과. 멘트 중간에 딱 제작진 테스트도 하고. 이 정도가 대 MC야. KMC. 대한민국에는 K-트레일. 동서 트레일이지. 소리 채집을 한번 떠나볼까?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여기가 시작인 거구만. 우와. 시작부터. 안면송. 소나무. 안면도의 소나무가 안면송. 아니 나무가 어쩐지 너무 멋지더라. 여기 소나무들이 엄청 오래됐나 봐. 색이 되게 건강하다. 그러니까. 와 좋네. 와 진짜 멋있다. 걷는 거 좋아하나? 저 엄청 좋아. 원래 하루에 3시간도 무조건 걸어요. 가사 쓰고 음악 막 할 때 많이 걷는다고 했지? 네 엄청 많이. 어? 잠깐만. 우리 그 카세트야. 그거 저한테 있어요. MC한테 있습니다. 해보실래요? 여기가 형 자리야. 얘가 여기 딱 맞아. 너 이거 아나 라디오? 아니 저 사실 처음 봤어요. 이 아나로그에서 나오는 그 감성이 또 있어. 아리아 모닝. 책 책 마이클 책 영어책. 딱 했지. 가봐. 아리아 모닝. 책 책 마이클 책 영어책. 와 흥냐다. 질감 좋네요. 그치 뭔가 좀 아련하잖아. 여기에다가 소리를 담는 거야. 모를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모를 수 있어. 그렇게 커서 가는 거야. 근데 아직 넌 자질이 좀 부족하다. 됐지? 좀 채집을 좀 해야 돼. 소나무 하면 이게 솔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 네. 어. 그 소리가 엄청 좋던데. 오늘이랑 어울린다고 느끼는 게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한 시즌의 마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이클이 돌아서 얘네가 끝난 거잖아요. 끝 끝. 아니 마무리 잠깐 잠깐. 쉬어 간다. 그렇지. 한 시즌의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그러네요.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돼서 심어져서 다시 또 시작하니까. 얘가 똑똑해. 원슈가 똑똑하다니까. 원슈가 예술성이 짙은 아티스트가 아닌가. 해봐. 해봐. 어우 좋아. 공기가 너무 좋다. 맞아요. 뭐 하시는 거지? 오오오! 오오오! 두립이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털백질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에 해를 가하는 줄 알고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좀 내려가서 봐도 될까요? 예예. 우와 이렇게 예방 의자가 맞는구나 나무가.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유식 먹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병충해도 맞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예. 이 약을 한번 지휘하게 되면 6년간 지속됩니다. 반면도 전체적으로 이 나무 수액 조사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나무를요? 예. 와 대박이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나무가 잠자는 시기라 겉에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자고 있어요? 예. 한번 깨워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소나무가 자고 있다는 게 어떤 다른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솔립이 노랗게 해가지고 단풍이 들어가가지고 떨어집니다.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송진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네. 그때는 약을 지휘하고 이듬해 4월 부터는 새싹을 틀으려고 밑에서부터는 수액을 우위로 뽑아냅니다, 송진을. 쭉 끌어올리는구나. 예. 그때는 약을 다 뱉어내기 때문에 효능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모특룡에서 큐라퍼들을 찍게 되면 다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앱에서 보시면 나무 기적관리가 이게 몇 번째인지 이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태비가 있구나. 이게 보시면은 약간 군번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진짜 대박이다. 소나무마다 다 이게 있어요? 이 고유의 번호들이? 와 이거 그럼 뽑아가면 다 걸리겠네요? 아 하나. 그렇죠. 와 그러면은 744번 나무가 조금 아픕니다. 그러면 나무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죠. 이 어플로 관리하시면서 진짜 신기하다. 정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시구나.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멋진 손나무들이 이렇게 있지. 약간 이 드릴 소리도 담아보면 어때? 실제 장르 중에 드릴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진짜 드릴 소리가 들어가면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릴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있어요. 힙합에 드릴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강약으로 한번 조절해 줘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연주하는 것처럼 해주셨어요 이렇게. 와. 나무와 숲을 지켜주시는 어벤져스 3인방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 연구소 태안사무소 수모거 정원팀장 박정아라고 합니다. 안면도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내년 오픈 예정인 안면도 지방정원을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네. 규모가 42개타. 디렉터가 만 제곱미터거든요. 잘 몰라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루수로 얘기하면 몇 그루 정도를. 저희가 확보된 종수는 1800종이 넘고. 와 어마어마하다. 누구나 누리는 산림. 가치 있는 산림. 살아있는 산림. 미래로 유지하는 산림을 지키는 산림 공무원 배태웅 연구사입니다. 위에 뭐 적어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숲의 시작인 씨앗을 가꾸고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산림자원 연구소 김남희 연구사입니다. 충남 지역에 있는 희귀식물. 증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소나무에서 시루를 채취하고. 시루예요? 대리를 뚫어서 시루를 채취해서 이 나무가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관리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그냥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큰다고 생각하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름표가 있고. 아, 얜 없네. 헤헤헤헤. 아, 있다, 있다. 있네. 신기하다. 진짜. 직업꾼들마다 자기들이 만족하는 장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땅보다는 하늘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나무로 연결되는 하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이 되고 예술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뭔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으로 와닿는 그런 정서적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아, 매력적이네요. 다 보면 되게 좀 되게 인자한 느낌이 뭔가 편안하고.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다 하늘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그물같이 길이나 있잖아요. 소나무 길. 네. 맞아, 맞아. 그게 얘들이 생존부칙인데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해요, 용어로는. 네. 그러니까 사위를 벌려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하게끔 서로 맞닿지 않게 그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저긴 맞닿는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자연 낙지라도 서로 이렇게 탈아지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저렇게. 길이나 있죠. 길이나 있다. 서로 안 맞닿고 있죠. 절묘하게 딱 그 길만 딱 터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집에서도 식물을 키우시는지 갑자기 궁금했었는데. 안 키운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네, 안 키운다. 안 키운다. 저희가 사실 오늘 여행하는 이 코스가 동서트레일이라는 코스잖아요. 걷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횡단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거 난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정말 길어서. 그러니까. 백백탱하는 최초 코스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시, 경상북도까지 완주하면 한 849, 26년도에 완전 개통을 한 대.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딱 그 부분 부분 해가지고 트레킹 하실 수 있어. 서울 부산 거의 왕복 거리잖아. 와. 두 달을 해야 되나? 두 달을 걸어야 되나?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상태로 갈 필요 없지. 그렇죠. 부산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말 함부로 해도 안 되겠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로? 수목원이 그 시작점이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동서트레일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로 주제를 잡았거든요. 서쪽은 안면송, 충북 보은에서는 보은송, 울진은 금강소나무. 그래서 성순림이 휴양님 수목원에 있다 보니까 그 시작점이 되었고. 홍보대사는 이무송 씨 어때요? 사랑을 하면서도. 소! 소! 음악으로 좀 알리고. 꼭 섭여야겠어요. 저희 라라 사운드 일단 탔잖아요. 끝났습니다. 너무 많이 오실까 걱정되네요. 그 정도 걱정은 아니에요. 소나무도 얘기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건데. 여기 안면송이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쁘죠. 멋지잖아요. 안면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소나무와 다르게 고다형. 툭툭 뻗은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그림 같아. 목재적인 가치도 뛰어나거든요. 껍질이 조금 얇고 목재가 좀 단단한 편이어서 과거에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바다가 가까우니까 선박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앞으로는 이 일을 하면서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나무라는 게 평생을 거쳐서 키우는 식물이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하는 역할이 산림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종자 과수원을 선배님들 68년대부터 시작해서 조성했고. 제가 이 업무를 공무원 임기 동안 다 해서 끝내지만 제 후배들이 와서 또 그거를 이어받아서 할 거고. 그 씨앗을 공급을 해서 소나무 숲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묵묵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숲이 있지 않나. 사실 일하는 곳에서만 들리는 좀 의미 있는 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숲속이 가장 조용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숲속에 혼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새소리부터 낙엽 떨어지는 소리, 동식물, 진짜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소리가 건강한 산림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숲속에 있으면 같이 살아있는 느낌? 지금도 살짝 들리는데 너무 좋다. 네. 자연인에 오면 확실히 치유가 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늘 소중한 경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약간 짠 냄새도 들고. 네 살짝만. 약간 여기가 기수 지역인 것 같아요. 기수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랑 이어진 것 같아요. 그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을 그렇게 얘기하면 야 아까 숲길이랑 완전 흐르지. 네. 좋네 진짜 바다와 산을 그냥 부행무진하네. 까치산 살 때 동네에서 그냥 맨날 운동사만 걸어다닐 때 뒤로 걸어다녔어요. 어른들처럼? 네. 그냥 이러고 걸어다니면은 아 이렇게? 네. 그냥 문득 어 내가 뒤로 걸으면은 평소에 못 보던 풍경이 보여서 뭔가 또 새로운 것 같은데 싶어서 그러네 우리가 뒤로 걸으면 이거 못 보는 건데 앞만 보고 가면 되게 치열한데 내가 왔던 길을 딱 보면 뭔가 되돌아볼 수도 있고 여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좋네. 언제 내 뒤로 걸어봐. 형 근데 여기 동서트레일 그거 있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아 그러네 여기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나 보구나. 그러면은 일로 가야겠네 이렇게. 아니 아니야? 아 이게 아닌가? 아 여기 맞구나. 여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포스가 이게 지금 혹시 국토 대장정 중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가세요? 네 몽산포항 쪽으로 가세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저희도 좀 같이 동행 좀 해도 될까요? 어 저희는 용박이죠. 네 감사합니다. 통행끼리여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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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 못 치신데. 이런 발걸음이랑 같이 실리는 스틱 소리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신선한 거 같아요. 너 진짜 잘한다 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들어가서 쓰일 그 노래를 프로그램 매번 정해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 마무리할 차례인데 형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가 똑똑해. 제가 형은 짐 덜어드리려고 온 거예요.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 아 이게 노래가 아니구나. 그렇지 괜찮지. 좀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쉬어다 가세요.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네. 연예인 얘기도 좀 해드리고 할게요. 아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하하하하 트레이를 혹시 걸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는 이렇게 자연에서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산 쪽으로 좀 좋아하다가 백대명산 그거를 이제 끝내고 나니까 전국에 정말 좋은 둘레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둘레길을 제가 걸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산에 100번을 이미 갔다 오신 거예요. 100군데 산을 다 갔다 온 거예요. 넌 몇 군데 갔다 왔니? 저 뒷산까지 합치면 한 10군데. 아 내가 좀 더 적은 것 같지. 이런 배지는 뭐예요? 제가 지금 걸으면서 완주완 배달이거든요. 아 진짜로? 네. 울트라바울길 100km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든 길이에요. 청구지상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걷는 길인데 우와. 많이 성공자가 없어요. 근데 성공하셨어요? 지난주에 하고 왔습니다. 장난 아니다. 5박 6일 동안 걸었습니다. 진짜 이 안쪽에 어떤 아이템들이 숨겨 있는지. 진짜 언제 다 싸시니? 제가 같이 따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의식주가 다 들어있어요. 잘 수 있는 거, 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아니 뭐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 과일이나 오이 같은 거를 많이 먹거든요. 너무 좋다. 수분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약간 포만감 느끼기 위해서. 오. 이런 식량 아닌가요? 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소리도 빼먹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모든 소리 다 따놔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 네. 혹시 모르니까 울컥 삼키는 소리도. 맞는 거지? 그냥 약 올리는 거 아니지? 아 잘 먹었다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아 잘 먹었다. 아 된 거 같아. 확실한 거지? 확실하겠죠? 충남 쪽에. 또 있어요 또? 너무 신기해. 드셔보세요. 아 안 된다. 저희는 선생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달다.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건데 그걸 왜 계속 드셔보세요. 그게 음악이 스타트에 어울릴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소리? 근데 묘하게 질감이 다를 수도 있어서. 네. 왔어 갔어. 발이 아플까 봐 이런 슬리퍼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칠 때는 제가 이렇게 갈아 신고 발 피로도를 회복시키려고 많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침라. 그다음에 텐트. 텐트 누가 혼자 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밥을 챙겨줄 번호. 추울 수 있으니까 얇은 패딩이나 갈아입을. 하나의 집이네. 이삿짐이네. 맞아요. 이거면 그냥 어디서든 다 잘 수 있겠네. 와.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침. 네가 이제 정리해드려. 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이렇게 걸으실 때. 걸을 때 보면 글쎄. 내가 얼마를 썼더라. 제 몸에 일단은 집중하게 되고. 길에 또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 확 그렇구나. 사실 타인이한테도 너도 취미생활을 하나 꼭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사회생활에서 얽히고 설킨 모든 잡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게 사실 엄청 스트레스. 근데 오롯이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잠깐 잇는 거야. 내 취미생활을 하나. 그래서 다시 리프렛이 되는 거군요. 앞으로의 목표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2026년도에 개통하는 동서 트레일.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완주를 하고 싶고요. 그럼 여기에 또 생기겠네요. 새로운. 그럼요. 안녕 어머니카. 안녕 어머니카. 반갑습니다. 안녕 어머니카.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긴 길 가다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병원이에요? 걷다 보면 우상한다면서 물도 주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그게 진짜 행위겠다. 지긋하시는 어르신들이 약간 지팡이 짚고 나오면서 셋만 다 이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많이 다니고 많이 걸어라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어른들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들 그래요. 뭐 보약 한 천보다도 신발이 한 켤레가 났다 이러면서. 저희는 보약을 신고 걷습니다. 진짜 그걸로 인해서 얻는 힐링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이 길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20년간 식품 쪽에서 놀을 하다가 올 사흘부터는 잠깐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길은 놀이터 같아요. 놀이터? 아이들이 왜 놀이터 가면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길에서. 걷고 걷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은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겁니다. 진짜로 너무 좋다.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료인 것 같아. 그 밸런스가 진짜 너무 좋으셔서 지금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우 아니 딱 봐도 너무 지치지 않네. 형이랑 같이 냈던 노래 중에 듣고 싶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걷고 싶을까로 뒤에 불러주세요. 그렇죠 좋다 좋다. 와. 우리 오늘 선생님을 위해서. 네. 원. 투. 트리. 포. 고마워. 가 accelerating. 말없이 다 전해지는 건 없지. 난 말해 지금. 몇 년째 나의 favorite one, your the only one. 추억도 미련도 달라질 건 없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으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걷고 싶을까 걷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귀가 흥황했습니다 형 아까 그 동서 트레일 또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위치가 여기인가 보다 일단 가보자 염전이 있다는데요? 소금 만드는 곳이야 아 이게 염전이구나 되게 논처럼 돼 있네요 그치 계속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거지 와 어떻게 여기 염전이 생겼지? 그러니까 저기 마을분들 계시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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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사람 같은데요? 예 가스페이시아입니다 아니 사생이셨는데 아닙니다 미인이셔요 산책 주셨어요? 우리 운동 가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여기 염전이에요? 염전이에요 그럼 바닷물이 어디서 들어와요? 바닷물이 저기 저 옆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이게 들어온 수록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물을 받아서 여기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그럼 여기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네 소금이라고요? 유명한 소금이에요 이 송화 솔잎 네 송화가루 날리고 할 때 네 아 송화 소금? 송화 소금 송화의 풍미가 섞여서 독특한 맛이 있고 염도가 낮고 그네들이 풍부하고 그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그 소금은 엄청 귀하겠네요? 신기하다 그럼 엄청 유명한 소금이구나 좀 걷어가도 될까요? 천연라며 있어 무겁지 말고 가져가고 싶다 와 진짜요? 여기 다 차고 해요 저기 우와 우와 저기 다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바닷가 가까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염전이 좀 약간 생소했거든요 진짜 염전이구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참 구수하고 좋으시네 네 근데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은 코디네이터가 있나? 다들 뭔 줄 알지? 우리 엄마도 저렇게 입으시거든 바이브가 비슷해요 맞지? 신기해 이게 여기만 해도 이런데 진짜 높은 선 올라가는 여기를 나는 오홍길 대장님이랑 왔었어 진짜요? 응 어제도 뵀어 아 그래요? 어 어제 뵀어 나한테 키 키 이렇게 해주세요 산에서 보는 그 길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어 에베레스트 산에서 좋은 길을 나한테 주신 거지 여기가 바로 백화산의 태음사 태을사 태을암 아니에요? 응 맞아 테스트해 테스트해 본 거야 어 안녕하세요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군요? 아니 그럼요 예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네 암자가 진짜 와 너무 멋진네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계속 세월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많이 파랗게 이렇게 났는데 여기가 돌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주로 그래서 명산이라고 그러죠?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명산의 좀 소리를 좀 채집하고자 아 예 스님 혹시 풍경이나 목탁소리를 들을 수 있는 풍경은 있었는데 그걸 띄었습니다 아 아 태풍도 뭐 불고 이러다 보면 목탁소리나 뭐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죠 제가 쳐드릴까요 그러면? 어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네 저도 옛날에 입을 수 아 그건데 알겠죠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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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예 아이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또 차은 자네 여기가 차 와 이게 무슨 차인가요? 이제 이제 상황 네 버섯 차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야 오 맛있다 향이 짙다 그치?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뭘 먹어보니까 처음으로 좋은 건데 한 잔만 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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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요 차를 스님께서 따라주실 때 소리를 따는 건 어떨까요?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모형 아니죠? 아니 모형은 아니에요 아니 이거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제가 모형인지 아닌지 한 번 테스트 한 번 아 그런 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떡가지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면 하루가 엄청 평온하시겠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곳에 이렇게 사느냐 여기는 이제 마에삼전물 모셔진 곳인데 보물이었지만 지금 국보예요 또 거기를 가보지 않으면 여기 오신 게 아니죠 마에삼전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여기 무슨 이런 눈물 처음 드는데 나도 와 진짜 대박 우와 와 진짜 이거 뭐 되는 건가? 형 이거 내리려면 소리를 따야죠 또 내려서 퉁탕 퉁탕 하는 그런 소리를 따 볼까요? 아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원슈이 와 소리 너무 예뻤다 우와 가자 오 시원하다 그러니까 형 대박이에요 가재 있어요 가재가 산다고? 에이 농담이지 아니 진짜예요 보이세요? 오오오오오 오 진짜다 가재다 아 귀엽다 형 근데 이거 물소리 따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땄는데 이거는 약간 스테레오로 벌려서 아까 그 첫소리랑 이거랑 벌려서 따야 될 거 같아 네 아 이거 아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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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건물 지어진 거 봐 와 우와 무슨 건물에 무슨 바위가 튀어나와 있네 우와 건물에다가 지어버린 거 하하하 하하하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 마의 불상 하하하 항해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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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겨됐대요 마의 삼존불은 세 분의 부처를 암벽에 새겼다 와 신기하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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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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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 소원 좀 빌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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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좀 빌어봐라 네 복권해 당첨되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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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아까? 솔직하게 여자친구 생기고 싶다 라고 빌었습니다 우리는 집신을 좀 하나 만나게 해달라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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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몇 살? 저는 스무살입니다 저는 스물두 살이에요 저도 똑같이 스무살 이때가 진짜 좋을 때인데 나도 스무살 때 진짜 친구들이랑 우정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하 야 우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딱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조직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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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진짠 줄 알아 하하하 거기 like 순두부입니다 하하하 너무 좋을 때라서 하하하 우리 학생분들은 여기가 그 무슨 길인지 모르지 아나 모르지 아 잘해봐 근데 이 친구들은 그 그냥 여기만 딱 보고 온 거구먼 아 맞아요 저런 딱 그곳 걷는 거 좋아요? 걷는 거? 어 진짜 좋아 좋아 여기가 동서 트레일이라고 수목원도 들렀다가 바다도 지나서 염전도 지나서 맞아요. 이게 지나 지나서 백화산 여기까지 딱 올 수 있는 이게 코스거든. 너무 좋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계속 길 따라가시네. 원래는 충청권이 아니신 거예요? 저희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녀왔어요. 아이고야. 가깝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저는 대전에 사는데 다 다른 데 살아서. 아니, 어디, 어디. 저는 충남, 청양에서 충남에 가깝네. 다 거기 바운다리 아니네.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끝이 울진이거든? 포항 울진 프렌드야.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어. 두 달 잡아서 나중에. 나중에 진짜? 오늘 여행하면서 뵀던 분들 중에서 지금 제일 보이시거든요. 젊은. 진짜. 근데 만난 것도 기념인데 같이 돌탑을 세워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 이거 언제 봤어? 저 이거요? 아까 올라올 때 봤었어요. 아니, 가제도 보고 얘 눈에 뭐 있는 거야, 너? 얘가 원래 시야가 좋아해. 돌을 일단 주워야 돼. 다 같이 쌓는 걸로. 한 번 서로의 소원을 빌어주면 어떨까? 이야. 태고 제발 이제 대학에서 술 그만 먹게. 네.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일만 생기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진호 친구. 소원 한 번 군대에 건강에 갔다 오라는 아, 군대 가는구나. 올리겠습니다. 좋을 때다. 형다운 소원. 난이도가 있는데? 오예. 잠깐, 위로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냥 저는 KCM 형이 좋아하는 낚시 아주 대여 낚으시라고 제가 소원 한 번. 야, 무엇보다도 되게 기분 좋다. 오래 참치 한 마리 잡아야지. 어렵겠는데? 이게 너무 경란이던데? 야, 이거 너무 경란이던데? 이게 마지막이 될까? 게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 더 작은 놀라죠. 더 작은 놀라요. 더 작은 놀라요. 좋다, 좋다. 미루 조금. 괜찮지, 괜찮지. 형한테 소원 비는 거는 올해 꼭 시험 붙었으면 좋겠다.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네. 이리 좋게. 어, 형님 대여. 예~~ 그리고 뭐 김기원 선생님 한 장 칠까? 와 좋습니다. 일루와 우리 애 이것도 추억이잖아. 아 돌보이게. 어 딱 불러.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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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고 계세요? 동서트레인은 보안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순위입니다. 와.. 돌로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돌들이 다 직접 가지고 오셔서 넣으신 거예요? 지게로 지고 와서 실장님이 지게로.. 지금 여기 다 지게랑.. 볼도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 끝내면.. 그러니깐요. 상당할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저기 아까 해물어 돌 같은 거 깨우고 계신데 저희가 소리를 모으고 있어서 혹시 저 소리도 조금 채집해 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고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까이 가서.. 오.. 소리가 다 다르다. 미침하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산에 길 만들어 다니는 권경익이라고 합니다. 같이 다니고 있는 김교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산에서 길을 만든다는 말이 되게 생소한데.. 근데 멋있기도 하다. 직업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산림 기사라는.. 아 산림 기사네.. 그 자격증이 있고요. 숲길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직종도 있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도 편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산에 있는 길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녀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길들은 또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직접 이렇게 설계까지 해서 만든 길이겠군요. 오.. 이렇게 산에 길을 만든다는 직업이 있다라면 나 진짜 너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와.. 신기한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만 보게 되니까 항상 이 모양이겠거니 했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는 되게 막연할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여서.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다니던 생활길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장가는 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넘어다니던 길 옛길이죠 완전히 그런 게 지금 많이 형태는 있지만 풀도 많이 나고 유실되고 많이 냈는데 그런 거 위주로 찾아서 연결하면 훨씬 좋은 길이 될 수 있죠. 안다님의 스프리라이 이렇게 다 덮혀버립니다. 원래 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안다님. 신기하다. 사실은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매력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힌트가 있네요. 그렇죠. 네, 조상님들. 와.. 신기하다. 어떤 길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이 길이라는 건 한 사람인 걸 다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설계도 하고 때로는 실제 시공을 하기도 하고 자문을 하기도 했던 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 지리산둘레길, 울진 금강소나무솝길, 충북의 숭리산둘. 오호! 우와! 그 길을 다 만드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참여한 거죠. 어.. 그것도 있고 처음 이제 다른 누구보다 먼저 들어와서 시작을 하셨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길을 하셨어요.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연 같은데 안 지는 한 20년 됐고요. 같이 일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는 제가 혼내 꼈는데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품이 크신 분이거든요. 후배들한테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포옹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선배님이죠. 제가 딱 옆에서 봬도 길을 다 만드셨는데 되게 겸손하시고 속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거의 20년이면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뭐.. 많이 있는데 있다 있다 쌓인 거 있습니다. 네. 소백산 자락인데 자락길이라고 하는 데에 갔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막 코에 숨 쉬면 코에서 막 얼음이 그냥 다 얼어버리고 그리고 김밥 같은 거 싸가지고 갔었는데 다 얼어버리고 생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워요? 그렇게 추운 적도 있었어요. 네. 전국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럼 외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한때는 이제 한 1년에 3분의 2 정도를 밖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 근데 집에서는 좀 서운해야겠다. 그렇지? 저 애가 셋인데 초등학생이거든요. 셋 다. 집에서는 안 좋아하지. 아니 지금은 좋아합니다. 동서 트레이를 걸으면서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들이시니까 네. 큰 장점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경관적으로 정말. 정말. 가다 경관. 정말.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되게 이질감도 없고 되게 좋아요. 길이. 맞아요. 길을 타줬어요. 진짜. 제가 인위적인 것들, 목재 계단 이런 거 다 배제를 하고요.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사람이 직접 땅 파고 놓고 돌로 다 날르고. 진짜 수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제 길이라고. 네. 거의 20여 년을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종류의 보람이 있을까요? 저희들 이렇게 구상하고 만든 길들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게 제일 보람이 되죠. 플러스 알파겠지만 오신 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금 사실 시골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진짜 보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만든 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만든 노래죠. 이제 들었을 때 뿌듯하고 감사하고 같은 마음이네요. 하는 걸 매튜하죠. 네. 혹시 일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소리가 있을까요? 아까 작업하는 걸 잠깐 보셨는데 지게를 쥐고 돌을 날릅니다. 몸살을 앓듯이 끙끙거리면서. 근데 그런 소리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은 듣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정성에 담긴 끙끙 거리를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피와 땀이지 진짜. 노력 귀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서해는 일몰이 정말 미쳤네. 근데 일몰 끝나고도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또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네. 와 되게 오묘하다 색상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소리도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리 한 50가지 정도 딴 것 같은데. 아니야 정확히 40가지 땄어. 아 진짜요? 12회 동안에 그럼 한 몇백 개 땄어요? 정확히 한 42,000인 소리 정도. 지구상의 모든 소리를 땄다고 보면 돼. 그 소리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내가 제일 생각나는 소리가.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웃음소리가. 와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아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네.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소리.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되게 따뜻하게 오래 남네. 소리들을 음악에 담으니까 영상처럼 떠오르는 것 같아. 진짜 늘 매 회가 감동이었고 공부였던 것 같아. 아 너무 좋았어. 저도 오늘 한 회 같이 한 거지만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느껴졌어요. 근데 거기에 딱 우리 원슈가 함께 해줘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저도 오늘 마지막 게스트로 케이심 형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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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나의 재능을 사랑해 매일 내 옆에서 같이 자려해 빨리 죽어있는 나를 살게 해 네가 반을 주면 나는 백이 돼 깨우고 싶어져 너는 자는데 내 손에 상처를 모두 아물게 해 아침에 보라고 남긴 카톡에 오타가 나도 말이 되는 사랑세 오타가 나도 말이 되는 사랑세 이따가 봐도 웃어 다시 사랑세 내 가슴 위에 얹어놓은 CDP 처럼 부릅떠는 사랑세 하지만 우린 조금 긴장해야 해 다시 말하지 우린 인정해야 그녀는 나의 재능을 사랑해 매일 내 옆에서 같이 자려해 빨리 죽어있는 나를 살게 해 네가 반을 주면 나는 백이 돼 깨우고 싶어져 너는 자는데 내 손에 상처를 모두 아물게 해 아침에 보라고 남긴 카톡에 오타가 나도 말이 되는 사랑세 오타가 나도 말이 되는 사랑세 이따가 봐도 웃어 다시 사랑세 내 가슴 위에 얹어놓은 CDP 저런 부릅떠는 사랑세 하지만 우린 조금 긴장해야 해 다시 말하지 우린 인정해야 해 xis과 이름은 강료하여 저런 부릅은 사랑해 mistake стру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들었던 것들이 평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고마웠던 말을 써내려간 곡이거든요. 이 시위를 딱 걸어오면서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나도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곡이 됐으면 해서 우리들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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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울면서 뭔가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일하면서 울면서 울리는 망치 소리라든지 걸어가면서 들릴 수 있는 찰랑찰랑한 배낭에서 나는 소리들이 감동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쪽이 또 해가 지는 곳이고 노을과 함께 소리가 너무 아련해서 이 동서트레일에 맞게 노래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쁜 모습 많이 담아주셔서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때 불러주신 노래와 같이 접목시킨다는 느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신 인트로 부분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같이 녹여져 있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때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산에 걸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부산 갈매길 중에 세운대 액수석장 왔습니다. KCMC 기호 방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같았습니다. An